안녕하세요. 더블에스 차이닝 전성 모델 수지입니다. 수지가 추천할게요. 셀프 스타일링의 완성. 더블에스 차이닝와 함께하세요. 스페셜한 당신을 위한 스페셜한 볼륨 메이크업. 더블에스 샤니의 리뉴스드 에디션. 블랙 라벨. 롱 웨이버, 단발 웨이버, 정수리 볼륨, 스트레이트까지. 당신이 꿈꾸던 버라이어티한 스타일들을 전문가의 손길을 거친 듯 쉽고 빠르게. 찬란찬란 윤기나는 머릿결. 모발 보호를 위한 특수 다이아몬드 세라믹 이준 코팅. 4단계로 조절 가능한 온도 조절 기능. 손쉬운 조작을 위한 맞춤 설계 시스템. 상하좌우 슬라이딩 방식의 브러쉬로 엉킨 방지. 그리고 시크하고 고급스러운 블랙 칼라 바디까지. 스타일 고수들이 먼저 알아본 스타일라. 소중한 당신의 완벽한 볼륨을 위해. 리미티드 에디션. 더블에스 샤니 블랙 라벨.